사회 복도인 체력을 시작합니다. 질문 형태가 법적 성질로 나오면 이렇게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고 직접 쓰는 이런 스타일로 답안지로 구성한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법적 성질로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는다. 특허의의 정도 한 2줄, 2줄 정도 써주면 좋아요.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면 좋겠고, 들여쓰기 이정도 딱 좋습니다. 포섭 위주로 한 답안지인데, 의안 2줄 정도만 써주면 더 완벽하게 써요. 구별 기준 3줄 정도 쓰고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참조조문 써주는 거 이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섭 잘하고 있네요. 자 심판에서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뭐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 쟁점은 아닙니다.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집행정지의 30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임시처분 31조를 쓰는데 왜냐면 임시처분에서 보면 집행정지와의 관계에서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임시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집행정지를 먼저 씁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학설은 좀 써줘야겠죠. 제결 같은 경우는 판례가 있기는 힘들지만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례를 언급해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심판하고 판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써줘야겠어요. 핵심은 신청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절충설에 따를 때 특별한 상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절충설에 따를 때 안된다고 써놓은 책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안되면 국외에 추방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그런 사정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인데요. 여기 한번 봅니다. 양자가 보충관계에 있다고 했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답안지에 뭐가 현출이 돼야 되냐면 보충성이 문제가 된다는 걸 써주시고 보세요. 먼저 집행정지 그 다음에 가구제로서 가처분 임시처분이죠. 보면요.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처분을 여기서 인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위락설에서 사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사안이다. 그러면 집행정지도 권리구제가 됐기 때문에 가처분 즉 임시처분에 관해서는 보충성 원칙에 반해서 안된다. 이런 논리구조를 보여주란 말이죠. 답안지에서는 이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포선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인지 여기는 기각됐기 때문에 임시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논리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서술이 부족하다는 건 그 절충설 얘기하는 거겠죠. 만약 절충설에 따라서 집행정지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면 31조 임시처분은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판례에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부정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이 충족되므로 임시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런 논리구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목차 좋네요. 첫 번째 주장의 다음부 타당성 그리고 옆에다가 쟁점 이름을 쓰는 거 뭐 이걸 이게 바뀐 건 상관없어요. 조문 정확히 써줘야 되고 조문을 쓸 때는 조문을 쓸 때는 조문을 썼던 걸 표시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잘 썼어요. 성질성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또는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 여기에 맞게 사은포습이 들어와야죠. 이 사건 처분 출입국관리법 포섭 아주 잘하고 있네요. 따라서 해서 한 줄로 마치 판결서 주문처럼 쓰고 있어요.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는 이건 평범한 쟁점이니까 다만 절충설적 입장을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이제 판례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부처분이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부처분이 불이익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 절차법 21조의 사전통지는 권익을 제안하거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그런 불이익처분에 한정하다 보니까 안된다. 그런 부분에 논리성을 좀 더 잡아주는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 채점자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많이 써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정확히 좀 짚어주는 게 중요해요. 뭐 채점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단연간의 경험을 미뤄볼 때는 이 정도는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라 보여지네요. 물론 여러분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기속료. 뭐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천편일적인 답안제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속료는 지금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기속료의 의의정도 써주고 근거는 가로에다 써주고 의의성질, 성질 놓치면 안 돼요. 특히 판례가 과거에는 혼동했지만 최근에는 명시적으로 30조 1항의 기속료가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16조, 218조의 기파력을 구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혼동했지만 지금 구분하기 때문에 현재 판례 태도는 특수효력서를 취한 것으로 평석됩니다. 그걸 써줘야 되겠고 그러면 의의성질, 내용 관련해서 소극적효력 반복금지, 적극적 여기서 부수쟁점을 안찾은 답안제들이 꽤 많았는데 재처분음으로 문제가 된다고 쓸 때는 조문도 써주세요. 행소법 30조 2항에 재처분음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임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법한다는 기준시를 먼저 썼는데 논리적 순서로 조금 아예 예를 로마자 2로 빼든지 로마자 2로 빼려면 쟁점을 정리해서 특히나 시간적 범위가 문제되고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한다는 기준시가 문제되므로 먼저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타고 가줘야 돼요. 논리를 타고 가서 아예 예를 위법한다는 기준시를 먼저 빼주든지 아니면 그냥 쓴다면 범위와 관련해서 특히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여해와 관련해서 먼저 앞으로 좀 뺐다고 선회가 될 수 있겠네요. 보통 예를 써주고 예를 쓰는게 보통은 논리인데 가끔은 논리를 뒤집기도 하니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교수가 처음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범위를 쓰고 범위 밑에다 넣어줘도 좋겠다. 자 여기는 다른 결론까지 써줬네요. 이렇게 다른 결론 반드시 써주세요. 특히나 이쪽은 타학설 판결시 구별시설에 따른 결론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꼭 써주세요. 자 특허인지 여기는 의의 두 줄 딱 써줬네요. 조문 현출도 좋습니다. 조문은 여기서 끊고 제13조 옆으로 빼는게 낫겠죠. 다음 재량인지 요건을 안쓰고 직접 요건 포섭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풍부하게 쓰려고 하다보니까 요건까지 써주면 너무 오버되니까 이렇게 쓴거죠. 선회가 됩니다. 잘 썼네요. 목적을 저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거에요.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집행정지란 이렇게 의의 써주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다음 요건에 맞는 포섭 여기는 논리 타고 가기 위한 논리연결문구에요. 포섭이라면 풍부하게 해야되는데 논리연결문구에서 간단하게 지금 포섭 간단하게 논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별도로 문제점을 안쓴거죠. 자 아주 잘 썼네요. 신청이 다만 거부처분에서 집행정지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게 심판일 때는 판례가 없는거죠. 이제 재결만 있으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논의했던 걸 그대로 써줘도 됩니다. 다음 임시처분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만 판례결행하면 집행정지가 부정되므로 임시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거 꼭 써줘야 돼요. 잘했어요. 다만 여기서 집행정지가 부정돼야 이쪽으로 넘어와서 임시처분이 논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인용될 것이다 이래버리면 집행정지로 권리구제가 되기 때문에 임시처분의 보충성 요건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논리가 좀 꼬일 것 같으면 다만 재판심문의 판례에 따라서 이러이러함으로 즉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부정되므로 31조 임시처분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목차도 상당히 보기 좋고 조문도 잘 쓰고 있고 관련 판례 그렇죠. 이 관련 판례 꼭 써주세요. 특히 절차법 3조위안 고호와 관련된 판례 써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판례는 은행이라고 부르죠. 쓰면 무조건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소결에서는 이런 판례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참조조문과 참조조문과 판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거치게 군란하거나 불필요가 없어 보이면 그렇죠. 필요가 없는 사회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준하는 절차도 없고 사전통지 뭐 이런 것들은 포손만 좀 잘 해주면 돼요. 어차피 안에는 다들 비슷하게 쓰니까 기속력 일반으로 쭉 뽑아 냈어요. 30조위안에 제체문호가 문제된다. 그렇죠. 이렇게 조문까지 딱 적어주니까 좋네요. 성질에서는 뭐 이름만 간단히 쓰면 돼요. 판례는 30조위안에 기속력과 8조위안에서 준용되는 민속법 216조 218조 자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기속력의 범위를 쓰고 난 다음에 특히 시적 범위가 문제가 되니까 큰 목차로 올라갔네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고독점 답안이네요. 볼 것도 없이 특허인지 이렇게 한 줄 정도라도 써주는 거는 뭐 이 개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번호를 붙이면서 포섭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설건성 공익가능성을 쓰면 되겠고 재량 번호를 쓰니까 진짜 읽기는 편하네요. 쓰지 말라는 교수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칸이 나중에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니면 문제가 끝나면 한 번 정도는 띄워 주는 게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이걸 쓰지 말라는 교수가 있어요. 저도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쓰면은 보기 쉽잖아요. 이게 여기는 써도 상관 없는데 이게 포섭할 때는 쓰지 말라는 교수들이 있어요. 박정은 교수님이 신뢰증 와서 한번 저걸 지적해서 그대로 쓰지 말라고 저도 하고 있어요. 임시처분 임시처분을 먼저 쓰고 임시처분에 보충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검토해 본다 이렇게 갔는데 논리를 역으로 한번 비튼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노멀하게 그냥 집행정지하고 집행정도 권리구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안 된다면 임시처분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왜 임시처분을 먼저 썼는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거부나 부작위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사실 임시처분이겠죠. 직접 수직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을 먼저 쓴다고 쓴 건데 이게 우리 행정심파법에서는 보충성 원칙의 임시처분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하고 권리구조가 안 될 때만 임시처분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논리를 역으로 뒤집었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노멀하게 가세요. 평범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행정지 먼저 쓰고 가처분 쓰는 게 좋겠다. 뭐 이해는 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조이니까 첫 번째 주장의 당부 그렇죠 관련 패러를 이렇게 꼭 써줘야 돼요. 포섭할 때 이렇게 조문 꼭 놔야 되고 형식만 한번 봅니다. 사전통제도 의 2줄 정도 좋아요. 거부처분의 사전통제 대상이냐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전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침입적 처분이어야 되는데 거부처분은요 거부처분은 침입적 처분으로 볼 수 있겠느냐 신청에 대한 기대익이 있느냐 이 기대익의 침입적 처분을 분리처분으로 볼 거냐 근데 우리 판매는 뭐라고 봤다 신청만으로 어떤 권익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즉 신청만으로는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어떤 침입할 권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뭐 상당히 지금 잘 쓰는 답안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판매 기준씨도 마찬가지고 번호를 붙여서 빡빡에 쓰는데 번호를 붙이니까 그나마 읽기가 편합니다 다만 이런 다른 결론도 써줬는데 너무 이렇게 목차 앞부분에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일 때는 좀 들여쓰기를 한다든가 눈에 띄게 좀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반의 효과는 당연하죠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은데 먼저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에 관한 논란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소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에서도 거부처분이 나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과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 준용 여부를 쓰는데 만약에 절충설에 따라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긍정하면 가처분 돈이 필요 없어질 수 있죠 특별법적 규정인 공법에서 권리구조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부정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는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런 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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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ng